전부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보셔야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발을 쓰고 눈 메이크업도 다 지우고 아 그래요? 네 일단 준비를 천천히 지면 되게 꼼꼼히 했었어요 근데 가로수길 사실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변장을 하고 주변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떠냐고 다들 그냥 저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저희 제 채널은 한 명이라도 손혜이스 사랑하세요 라는 말이 바로 방송 종료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분량도 안 나오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아 그래요?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저도 놀라거든요 멋있다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네 어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활보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방금 분량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? 아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